자 이번에는 had become, easy가 아니라 easily, keeping이 아니라 kept, betrayed, 대열이 아니라 is, allowing, growing이 아니라 to grow, to preserve, would I have spoiled, much opposed. 자 여기에서는 앞쪽에 be carried, 수동태, 동사, 수식, 부사 자리구요. 자 여기 또 ing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a and b는 carried가 a구요. 여기는 이게 b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치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운반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. keeping이 들어가면은 여기 뭐야 말이 이상하잖아. 움직이고 그리고 잘 보존할 때 운반되어질 수 있었습니다. 말이 안되잖아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s는 치즈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수죠. 자 그 다음 allow 동사가 5형식 동사여서 1이라고 할게요. 이게 목적어, 여기가 목적격포어. 근데 사역이나 지각이면 목적격포어의 동사 원형이 오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투부정사가 오는 거죠. 자 여기는 이거 수거죠. as opposed to 모모와 다르게 묻혀있으시겠습니까? 피자